개막 라운드의 경기입니다. 대구FC 그리고 수원FC의 맞대결을 이주원 해설이온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재호, 정태우, 김진영 백스리고요. 오른쪽 윙팩 포지션에서 정승원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명단 제외예요. 김성정. 넘어졌는데요.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진입했고요. 그리고 PK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모습인데요. 양동현. 고!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오른쪽에서 정신가 있는데요. 직접 숏! 오, 네. 면세까지. 오, 슈트. 위쪽으로 어깨. 오, 이번에는 땅굴 연기를 시켰죠. 와, 네. 형태만을 수급입니다. 리턴. 오, 네. 이 형태, 이 형태, 외빠리 씁니다. 이 형태. 형태, 이 형태. 형태, 이 형태. 김진영. 오, 김진영. 이게 바로 김진영의 유혹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진영이 빛을 내렸습니다. 맞아, 발의 효과를 보고 있는 대구FC입니다. 아, 김진영. 드디어 활짝 웃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 놓은 거죠. 그렇죠. 짐 내려놓았습니다. 자, 최근 선수가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 공이 이미 지나갔었네요. 네. 저런 플레이를 보면 누가 규합인 이상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황순민의 노홈키딩. 김태스. 박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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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이혼내. 헤드. 그리고 이렇게 횟수를 이르면서 경기 종료. 마지막에 치열했네요. 정치인 선수가 얼마 많고. 공격에서 횟수 있느냐가 강거리고. 그렇죠. 김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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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스. 김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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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볼 밀어나네. 1점 차. 1점 차. 1점 차. 1점 차. 1점 차. 잘 깨고 있거든요. 그렇죠. 됐어! 총 들어갔다! 헤딩으로 밀어넣습니다. 김지경 구경기 연속볼. 오늘의 경기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세컨볼, 떨어지는 볼이거든요. 그렇네요. 선수들이 수비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같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구경만 하고 있죠. 그렇네요. 이거는 잡곡봉구네. 배치를 잡았습니다. 이용래 툭 치면서 왼쪽 이근우에게, 이근우 장수관에게 바로 붙여넣습니다. 쭉 벗어냅니다. 이골로 튑니다. 너무나 잘 풀었죠. 세 명이 만들어낸 작품이었고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헤딩이 맞았을까요? 공격수는 안용호, 세진야, 정채임 선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세진야만 올립니다. 대답! 쭉 들었습니다. 공격수는 곱사이드가 됩니다. 곱사이드 기가 올라갔네요. 지금 또 김진혁. 이대형 유심이 아직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공이 떠날 때 김진혁 선수는 순간으로도 뒤에 이찬동 선수. 골이네요. 골이 인정됐습니다. 자, 드릴 그림만의 동작이 걸려있을 수 없겠었는데 이렇게 해서 김진혁이 세계영기 연속 득점을 받습니다. 1대 0. 그래픽이 업데이트가 됐군요. 세계영기 연속 득점을 받은 거고요. 바로 업데이트 해야죠. 예 수비스의 득점, 올렸면 수비들 수비소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들의 명단입니다. 사실 저희가 스트라이커라고 하면 과거 월드컵. 남한국 월드컵이었나요? 예 이정수 선수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밖에 없는데 그 시대는 같다라고 하면서